음악 유한회사 광양매실한과를 소개합니다. 양육하기 좋은 도시 광양에서 경력단절 엄마들이 만든 회사 광양매실한과는 취미로 한식 디저트를 배우다 창업으로 이어진 기업입니다. 2021년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선정에 이어 2022년 행안부 지정 마을기업 선정 2023년 중소기업 벤처부 청년창업사관학교 선정 등의 끊임없는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양 특산품인 매실을 이용한 한과, 르벤쿠키, 호두파이, 건빵강정 등의 수제 간식과 매실 비타민 스틱 젤리 등을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지역 농수산물을 이용하여 지역 경제도 살리고 일자리 창출을 하는 기업입니다. 달이 비추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뜻의 월인 담화 브랜드를 만들어 더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시간은 월인 담화의 매실 비타민 스틱 젤리를 소개해드립니다. 매실 비타민 스틱 젤리는 단맛이 강하고 구연산 함유량이 높은 황매실의 원액 20%가 함유되어 건강하면서도 달콤한 매실의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는 젤리 형태의 영양간식입니다. 매실은 품종이 아닌 익은 정도에 따라 색으로 구분하는데요. 크게 청매실과 황매실로 나누어집니다. 매실 장아찌를 담그는 청매실은 덜 익은 상태로 신맛이 강하고 황매실은 노랗게 익은 상태로 청매실보다 구연산 함량이 1.3배 높고 과즙과 단맛이 풍부해집니다. 구연산은 인체에 순환작용을 도와주는 효소로 피로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유산균의 먹이인 프락토올리고당을 함유해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비타민C가 한포당 40mg, 30포 기준 1200mg 함유해 피로회복과 활력을 더해주는 제품입니다. 믿을 수 있는 햇섭 인증시설에서 위생적으로 제조하였습니다. 특히 위생적인 일회용 스틱 형태로 되어 있어 휴대하기 간편하며 어린아이들도 먹기 편리한 제품입니다. 한 박스에 10포씩 총 3박스가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루 1개에서 2개의 스틱을 식 전후 관계없이 단독으로 섭취하면 좋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건강한 간식을 만드는 곳 월인담화에 매실 비타민 스틱 젤리로 달콤한 휴식을 가져보세요.